몸은 좀 괜찮으시오? 네? 뭐... 괜찮아요. 다행이요. 걱정했는데... 그럼 그날... 진짜로... 그때 그 호랑이 집이... 저기, 그날...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가 선녀라고 그러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소희는 선녀가... 저기, 잠깐 저 좀 봐요. 무슨 일로 갑자기 저를 부르셨는지... 앞으로 선녀를 뭐니 그런 소리 사람들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째서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로망난 할머니라고 수군댄단 말이에요. 선녀를 선녀라고 하는데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아무튼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대는... 내가 선녀라는 걸 믿지 않소? 할머니! 여기 커피 주문 좀 받아주세요. 알겠어. 내 서방님 말씀대로 하리다. 서방님? 내가? 왜? 나? 내 서방님 그렇게 받아들이... 내 서방님? 나?